어땠어요 아이유씨? 어 나 저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비쌀텐데 저거는 그래요? 돈 많이 벌어야겠다 자 이제 왔습니다 아이유씨 아까 기대하던 그런 생각이 왔죠? 아니 사실 옷을 입을 때 굉장히 고민되는 게 옷을 다 입어보고 싶고 다 사보고 싶은데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살짝 대볼 수 있는 이게 이름이 FX 비어인가요? FX 비어고 여기 이 제품을 소개해 주실 정말 아리따운 오 너무 미니시다 미녀 관계자분이 저희 옆에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가 미녀 좋아하시니까요 그럼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기업 업체 소개부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FX 기어는 2004년에 설립된 R&D 전문의 컴퓨터 그래픽스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이고요 저희는 주로 소프트웨어 그리고 모바일 엔진 어플리케이션 이러한 CG 응용 기술 VR, IR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 저희가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가장 눈에 드는게 이 큰 화면인데 네 이거 좀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FX 미러는 증강현실 기반의 가상 피팅 솔루션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옷들을 트라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방문하신 고객들이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오븐의 시간 안에 50여 궐의 옷을 트라이해 볼 수 있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바디 사이즈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움직임을 트래킹하여 자연스럽게 옷의 시뮬레이션과 사이즈에 맞는 옷의 피팅을 보여줍니다. 자연스러운 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색하면 안 돼요. 아이유 씨가 아까부터 하고 싶어서 직접 할 수 있을까요? 네. 직접 옷을 골라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신체 측정을 할 텐데요. 일단 신체 측정을 할 텐데 잠시만요. 오른손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팔 양옆으로 A자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신체 측정이 끝났고요. 끝났고요. 신체 측정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또 드레스 평상시에 입기 쉽지 않거든요. 야. 어, 근데 내가 여기가 입고 있어서. 아, 네. 보시다시피 평상시에 잘 입어보기 힘든 그런 파티형 드레스도 있고요. 네. 웨딩 드레스. 그리고 매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제품들이나. 네. 오. 그리고 옷도 입고. 네. 이게 따라 움직이네요. 네, 따라 움직이고요. 보시면은 그 제품의 질감, 텍스처, 드레이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적이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상 제작 시뮬레이션과 제작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일전에 저희는 FX 미러 이전에도 VFX 소프트웨어로 헐리우드과 중국의 유명 스튜디오 VFX 스튜디오에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오씨 직접 참여해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나 이 옷 살래요, 이 옷. 이 옷. 어디 갔다 입을 거예요, 이거? 데이트 하러 갈 때. 이런 옷을 데이트 하러 갈 때 입는다고? 네, 어때요, 어때요? 과한 것 같습니다. 아, 과해? 네, 약간 꾸민든 안 꾸민든 해야겠나요? 약간 안 꾸민.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오빠가 골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캐주얼 쪽으로. 네, 캐주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또. 약간 이런 느낌 갈까요, 약간?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 아, 태블를 한번 벗으세요. 약간 소녀시대 느낌으로. 네, 맞아요. 보시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에 잘 들어가 있지 않은 와일드폭스라는 헐리우드 브랜드인데요. 보시다시피 외국에서 국내에 수입이 안 되는 이런 브랜드들도 에펙스 미러에서는 착용이 가능하십니다. 그것이 에펙스 미러가 갖고 있는 특점점이고요. 매장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 그리고 없는 아이템들,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입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제쯤 이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실제 매장에서? 저희도 지금 이제 많은 패션 업체들과 직접 비즈니스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브랜드들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건 데이트 복장이 아닌 거 아닐까요? 이게 딱 좋죠. 아까 더 예쁜 거. 캐주얼. 네,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이거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니에요, 예뻐요, 귀엽고. 그래요? 또는 웨딩드레스. 이런 거 데이트할 때 못 입잖아요. 그래, 나 결혼하다가 할 건데. 되게 부담스럽다고 이런 거 입으면. 오빠, 나 왔어,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참여해봤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소개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네, 에펙스 미러는 단지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 형태가 아니라 고객들분들께서 의류 브랜드들을 모바일이나 타블렛 버전,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쉽게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트라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도? 네,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솔루션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를.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오시면 이렇게 직접 옷을 피팅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 방금 옷 가게인 줄 알고 많이 파세요 하고 나갈 뻔했어. 이미 몇 개 샀는데, 이미 분위기는. 그러니까요.